해외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제품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혁신 기업들의 기술력을 알리고 또 수출 기회까지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봇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오염물을 알아서 찾아가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로봇과 짝을 이룬 드론이 폐기물 위치를 파악하면 로봇이 목표물에 접근해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월 감천항 기름 유출 현장에서도 맹활약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실내 사이클 같지만 VR 속 코스의 울퉁불퉁한 질감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실제 오르막길을 오르는 느낌을 줘 1분만 페달을 밟아도 숨이 차오를 만큼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입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조달청이 나라장터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50여 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국내 우수한 기술력과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혁신 기업들이 공공의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모세가는... 이번 행사에 맞춰 한국구매조달학회도 춘계 학술대회를 열고 AI 시대 지속가능한 구매조달 전략을 논의하는 등 민관학 협력 모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